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이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반입량을 지난해보다 10% 늘리기로 했습니다.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은 사과와 배 등 주요 8개 성수품 반입량을 늘려 총 5,432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9월 9일까지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. 휴업일인 9월 4일에도 정상 영업합니다. 휴업일인 9월 5일까지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평가시장에 도움을 받았습니다.